신랑 박대범 군과 신부 이세련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랑의 고난을 극복하며 아름답게 맺는 사랑의 결신이니 모두 힘찬 축하의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 입장! 보내주세요. 어머. 어떤이었지? 너를 다시 보자. 깨끗해지면 마음 한켠에 너둔 너를 유난히 포근한 그런 날 꺼내고 싶어 하루 끝에 짙어지는 네가 많이 웃은다면 밤을 살도록 너를 담은 마음에 내 이름 부르고 싶어 설렘으로 가득했던 우리만의 시간 너처럼 눈이 부신 기억에 세상은 잠시 멈춰버린 듯이 가족 전체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 가족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신랑 신부 옆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니야 세찬아 세정이 어디 있니? 어? 좀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세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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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전 이쪽으로 갈게요 세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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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종 세정아 세정아 이세종 세정이 찾았어요? 언제 화장실 갔었대요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네 하 집